맛이 있어가지고 예리씨 단발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예뻐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단발이 보이길래 네 단발 잘랐습니다 어때요? 머리 자를 때 조금 아까워 뭐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단발을 했었는데 되게 많이 사실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자를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엄청 물어보고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요? 반응도 좋고 제 자신도 뭔가 기분 전환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언니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슬기씨는 이게 뭐예요? 처피뱅이라고 합니다 눈썹 위로 자른 앞머리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앞머리라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잘라버렸어요 저는 마음먹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잘랐더니 용감한 분이야 생각보다 반응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 중입니다 약간 크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 네 너무ia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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